대전 한국철도의 유연승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먼저 지난 경기에서 양주시민구단과 영대형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연승이 조금 깨졌습니다.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3연승 최근에 이어오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팀이 진 건 아니니까 우패도 이어가고 있고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게 저번주 분위기 좋게 잘 훈련 준비했고 오늘 경기에서 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우패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전이 이제 센터 쪽으로의 공격을 펼치는데 수비가 조금 중앙 쪽에 비중을 많이 했을 때 공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. 김승희 감독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한데요. 아무래도 저희가 상대한 팀들이 좀 3백 위주로 많이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. 수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나 리바운드 볼 아니면 압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했고 감독님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수들도 그런 거를 최대한 이행하고자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나올 때도 있고 선책거리 먼저 터져주면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현승 선수를 생각했을 때 가장 또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기 중에 쇼트를 걷고요. 그리고 팔을 걷으면 더 유현승 선수가 뭔가 플레이가 잘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.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을까요? 딱히 잘 돼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항상 말씀하셨어요. 좀 그런 행동도 좀 하지 마라. 근데 땀이 나고 하다 보면은 좀 쇼트도 많이 달라붙고 내려가다 보니까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걷고 플레이를 했고 또 마침 경기가 잘 됐을 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신경 써서 아 후반전에 안 되면 좀 더 올려볼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플레이를 하곤 해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또 K3 리그를 조금 더 위협을 하면서 유현승 선수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? 벌써 뭐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전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 축구계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있는데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나고 있어가지고 팬분들도 많이 소통도 못하고 또 저희 선수들도 개인적인 생활을 보낼 때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답답함의 연속인 것 같은데 또 이런 좀 안 좋은 축구단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축구선수로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예전의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전 한국철투의 유현승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